아 제발 우리 다른 길로 가야 했었어 깜짝이 영어로 나와 말하자마자 언젠가 이 새끼 중 하나 태어날 수 있다고 에이 미쳤어 이럴집 말이 맞았어 지금 여기 사람들 있어 나이스 왜? 배수전차 진행 중 뭐야? 어 어 큰 애 오케이 어떻게 할거야? 오케이 그냥 큰 애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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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애들이 너무 많아요 바디야 여기로 와요 조준하기가 어려워 위험할거야 시간이 많이 있어 많이 없어 나이스 나는 에이크 보여 여기로 봐 여기로 봐 나이스 애설 좀 주세요 까비 나야? 그런거 그쵸 지금 어디로 카게 나이스 아 워 사다리 제어를 해제해 주십시오 아 거기 어 나이스 거의 거의 머리에 머리를 때렸다? 그런 말인가? 아 거기 들어가고 싶은 것이 아니네 아 오우 이건 커요 해치 봉쇄된 압력 체크 개시 아 아 그냥 그거 기다리는 줄 알았어 그거 기다려왔는데 그거 기다려왔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허 일단 거기 네 뭐 봤어 뭐 봤어 그럼 네 뭐 다 하는 길이 없죠 압력 확인 완료 벨브를 개방합니다 뭐 있는다고? 어 어 어 岩 아 어 아 진짜? 오onders 어이씨 어우 어우 오호 어어어 다행이다 헉 오케이x2 이게 진짜 어리거리네 sost 잠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스 오오 아무것도 못 봐 아무것도 못 봐 이게 뭐야? 뭐야? 빠지지마... 아 다행이다 그 거절이라고 하하 지금 어디 가게? 올라가야 되나? 하나도 이 친구는 그냥 힘이 많이 있어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걸 보니? 음... 네... 좀 쉬자 음... 다른 것도 있나? 단장 나이스 이게 다야? 아 거기도 누가... 뭐가 있어 가르쳐... 오케이 오케이 왜? 하하... 하하... 아... 지금 갑자기 두 마리가 있어 사벌이 없어... 아 제발... 어떻게 사내났어... 아... 헤드 좀 주세요... 어 다행이다 고마워요... 이거 치고도 헤드 좀 주세요... 하나도 있어? 네 에스? 어 어이 없어 근데 결국 잘렸어 물이 당장 얼마나 많아? 아 조금 많아 조금 조금 있어 굿굿굿 아 조전해야 우리 그 한창이 충전 얼마나 많이인지 알아 파란색 점 목에 있는 오케이 어어 나이스 이게 뭐야? 아 우리 아마 이쪽으로 가야되요 그냥 가기전에 한번 어 여기 내려가서 아 아 와 대박 우리 아마 진짜 다른 길이 전 이거는 이 어 메인 길인줄 알았는데 네 오케이 비밀방인가? 나 나 나 나 나 가자 아 아 아 아 아 그 때 좋은거 주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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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 백프로 백프로 지금은요? 여기 계속 가면 안되는데 우리 어디로 가야돼? 거기로 있어봤어 아 여기 아마? 네 아 아 가아비 Uri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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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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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여기 무슨 세런 산소 처리실 아 근데 여기 예뻐요 이미 소리 들었어 근데 이거는 나한테 꿈역할까 오우 우리 로봇 위피 해야돼 무슨 소리야 잠깐만 로봇 어디 가는지 알아야돼 한 바퀴 돌래? 아마? 아냐 이게 소리가 어디에서봐 오오오오 어어어어 왜왜왜왜왜 지내줘야 지내줘야 당신은요?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빨리 빨리 아 따 여기로 간에서 코드 팩트 카드 오케이 동시에 코드 입력 오케이 코드 일단 계속 음료수 못 어! 업그레이드 아 돈이 많이 아는게 음 이거는 너무 비싸고 이거는 아 그린 발사력이 증가하도록 보호장치를 지급합니다 내 생각에 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안좋은데 딜릿 저도 그런 장갑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야 아 아직 안돼 아 산소 잠깐만 여기 여기 식물원 식물수각 어 식물수각 어 식물수각 이거 이쁜데 왜 근데 왜 왜 계속 돌려 이거 무슨 무슨 소용에서 에너지소어머만 에너지소어머밖에 없지 않아? 어 어 어 어허허허허허 크레딧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당신 보안실 제임스리수 도전 제임스 리스 교드관 제임스 리스 교... 제임스 리스... 제임스 리스... 대웬님 대피해야합니다 안돼 격리가 우선이다 전부 격리 시킬때까지 나무도 못 나가 대웬님 제발 정신 차려십시오 저것들은 괴수가 아니라 괴물입니다 말이 돼요 이멘털...어어우 왜? 저 이건 뭔데? 스컹크 총설계도 어... 전 그...어... 이거는 중요할 것 같은데? 이거 좀 덜하자 내려놓기 이거 가자 가자 당신은... 오케이 다른거 없어 소위는 리포스...아 못들겠어 아직? 아 얜 진짜 저...쏘는데? 쏘는데? 좀 쏘는데? 나쁜 놈아 그럼 지금 그냥 주사 맞고 아까 떨어진 주사를 가져갈 수 있어 나이스 아 억수 이거 아직 안되죠 설기도 업로드 중 나이스 우리 현지 블랙 아이언에서 테스트 중인 한손 산탕 산탕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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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서 아직 우리 그냥 돈 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필요합니다 무슨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근데 몰라요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하하 오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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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허 어렵써 지금 그 산단청에 섰으면 지금 그 산단청에 섰으면 진짜 어렵다 왜? 뭐? 뭐? 오케이. 알았어. 우리 이거 이미 했어요? 아니면 안? 오케이. 네 여기로 봐요. 여기로 봐요. 여기로 봐요. 아 싫어. 얜 못 봤어. 아 싫어. 얜 못 봤어. 진짜. 당신. 회피하기가 안 돼. 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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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헬스 봤어. 헬스. 헬스 어디야? 아까 봤는데? 조사만. 진짜 조사만? 어저. 조사가 이미 충분히 있는데. deat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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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스? 이벤토리 가렉차 그냥 헬스가 많이 이미 있... 아... 주사 엄청 많이인데 혈관에 주사하면 거의 모든 부상을 치료되는 매우 강력한 약물에 들어있는 병원입니다 오케이 아 그냥 하나 맞자 냠냠냠 오케이 고 짐 가자 가자 어허 어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나쁜 놈아 어이없어 오오 단장 많이 받아요 오오 오오 아 숨어있어 어? 아 여기 들어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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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누가 쏘고 있어? 흐흐흐 전 질 좀 못해요 아 이거 지금 사..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나가자 싫어 이상한 소리가 너무 많아 여긴 뭐가 있었어 아 으아 보즈 빌페이커로 상상 지금 될거야 나이스 빌페이커로 상상 지금 될거야 지금 당장 못들어가 길이 무너지고 있어 폭풍이 심해지고 있다 근데 우리 안에 있어 오케이 우리 다시 싫어? 흐흐흐흐 전 위치 전 이 사운드로 위치파악 못해요 가까이인지 멀리인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들어요 근데 네 애들이 많이 있어 네 저도 좀 많이 당했는데 어우 오케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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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우리 로봇친구가 어디야 어디로 가야 되나 아마도 몰라 아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아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아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가야 해 아아 아아 시민 근데 여기 들은거 같은데 안는가 다시 올라가야돼 다시 올라가지 못해 쯔 어디 가야돼 다음 용실 넌 진짜 어디로 가야하는지 몰라 배에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는 안돼요 여기 넘어가는데 여기 넘어가는데 지나갔네 나이스 먼저 여기 뭐가 있는지 오 스컹크총 설계도 오 여기로 갈까? 여기로 갈까? 일단 여기로 가자 아 오케이 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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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가 수여 있어? 아 그냥 지하철 트램 오케이 트램이라고 오케이 열었어 여기 먼저 갈까 아니면 그 다른 아 저는 다른 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다른 데에 뭐가 있는지 한번 이거는 맞는 길인 것 같다 이거는 맞는 길인 것 같다 간단히 여기 뭐가 있는지 우리 파근에 봅시다 오케이 무너진 통녀 잡기 어디야? 어허허허 전 거기로 왜 갔어 허허허 전 거기로 왜 갔어 허허허 전 거기로 왜 갔어 어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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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어이없어 아 또래치 전 저게 왜 전 왜 여기로 갔어 우리 지금 혹시 단장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 아이구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돈 많이 받아 근데 돈 많이 받아 근데 돈 많이 받아 여기 왜 목재가 있어 목재통 나무통 엄마 여기 맞았어? 기린 맞았어 여기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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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어? 아 올라와 괜찮다니까 어떡해 이걸 기어 올라가라고? 싫어? 거기서 죽고 싶은 건 아니지? 말을 해도 있어 쫄지 말고 앞만 보고 와 오케이 와 제이콥 너 정말 내 꼴이 죽겠지? 어떤 새끼가 똑바로 말만 해줬어도 이 시발이 지나를 안 놨을 거야 쉽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어쨌든 해냈다는 게 중요하지 네 우리가 해냈어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어 자 내 손 잡아 오호호호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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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내 빨리 이내 후우 어 어 나이스 어 얘는 그 방화구 어디 찾았어 저도 그 방화구 받고 싶어 저도 이 방화구 주세요 필요합니다 돌겠네 저것들 계속 변하잖아 진화 같은 건가 진화? 아니 어 저포들 여기서 나가야 돼 그곳은 또 뭐야 내 그 제 말이야 여기 무너졌어 트램을 타려면 밖으로 나가야 돼 방화구 봐라 어 어 우리 나갈 거야 어 재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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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몰라 왜 살인이라도 했을까봐 아 뭐 그렇지 네 근데 뭐 이거 나 지난 일이야 정당방이었고 운도 없었어 근데 멈춰 아 아 아 아 진짜 그 목소리 조절이 잘 안 되어 있어 아니 내가 사람 때문이 아니었어 모든 건 바로 나 때문이었지 과거를 인정해야 돼 뭐 임아 네 진짜 그 날씨가 미치지 любой 젠장 야 이렇게 많이 상실 상식 상식 모하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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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아스! 라이아스! 멀리 못 갈텐데 우와 멋있어 보여요 저 자식 아직도 살아있는거지 방어복 작동종 시력 및 이벤터리 향상되 소자야되 어? 어? 아! 오케이! 아! 말해야 되네? 말해야 되네? 우리 새로운 어 파고받아서 인벤터리도 넓어졌어요 그냥 이런거 그냥 길 알려준거 이거네 우와 멋있다 여기도 적이 있을까? 적들은 이런 환경에서 살아있을까? 아니면 탄수 필요하나? 여전 옛날에 인간이었죠 그래서 아마 여전히 단... 어... 탄수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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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아닌 것 같은 데? 아... 친구 아니네 여전히 알았어 알았어 탄소표려 하지 않아 제이콕 방어보기 못붙일 것 같지만 도와줘 방어보기라고? 도와줘 왜 못 버텨요? 왜 방어보 못 버텨요? 금방 갈 테니까 우리 그냥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 빠질 줄 알 수 있어? 아 싫어 어 어디야? 아 거긴 어 아 우리처럼 그 헬멧 먼지가 있었을까? 점프스케어? 아 아닌데? 어어 기무소리더라 오우 오우 아 아 엠씨 깼어? 엠씨 깼어? 엠씨 깼어? 엠씨 깼어? 엠씨 깼어? 엠씨 깼어? 네 이빈 애 왔어 이친 애 왔어 이친 애 왔어 역시 넌 믿을게 못돼 뭐 대충 신고해? 어 조난신호 보냈잖아 내가 받은걸 다행으로 알아 이미 늦었어 나한테는 아니지 이 자식이 블랙 아이언에 대해 빠스카 됐지 너 이 ㅅㅂ 뭐하는 짓이야! 미쳤어! 나 미쳤어 저, 저, 저 한탄 챙겨주세요 야 잠깐! 멈춰! 어딜 기어 올라오려고? 너도 파일럿이 필요할텐데! 경락군은 저쪽이야! 부지런히 걸어야 될걸? 에이! 에이! 어이없어! 야 참 난리! 아이없어! 나, 나쁜, 응 나, 나쁜, 응 나, 나쁜, 응 나, 너, 나쁜, 응 나쁜, 나, 응 나쁜 여자 이렇게 말하자 폭풍을 빠져나가야되 오케이 담사 D상 담사 어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? 아닌데 아 이거 어 이거 팔이 사라지네 그냥 다시 채워? Guard of War의 눈 애니메이션 더 좋아요 아 잠만 미리단 크리스 미리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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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금 연락을 받았다 유제이씨가 이제와서 칼리스토 테라 범잉에서 손을 뗀다고 한다 왜 하필 지금이야 수십억을 날릴건가? 아 아 이해가 안돼 왠지 사람들이 더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 같다 아이 테라 범행종이에요? 오케이 고 어 아 오케이 다른거 없어 아 에너지 변화기 나이스 음 다른거 없어 오케이 여기 돌아가면 안돼 우리 아마 진짜 아니야 거기 무슨 라이트가 아 스묵댕이 안녕하세요 이거는 필수 파이브 버전이에요 그래서 어 좋아요 이 버전은 문제가 없어요 헉 업그레이드 하자 업로드 완료 오케이 우리 지금 받는거 아 아직 돈이 부족해 아니 이거 팔자 그러게요 그러게요 저는 좀 다행이다 우리 지금 잠깐만 이거 뭐야 관청 아니 우리 아까 뭘 받았어? 우리 산단총 우리 산은 관리자에게 연락하세요 펜트에서 도구를 제거하세요 나이스 산단총 보람처럼 보이진 않은데 오케이 어떻게 아 빠른 무기 교체 메뉴 아 아 야야야야 오른쪽 방향키를 탭하면 다른 무기 선택 메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. 왼쪽 아래쪽 방향키를 탭해서 사용 가능한 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X 버튼을 눌러서 Highlighted when 무기를 장착하세요. 인벤토리에서도 무기를 선택하거나 장착할 수 있습니다. 오른쪽 방향키 아 아 아 오케이 오 당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죽었는데 이 모습으로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것도 길이 아니 아 아니 우리 여기서 왔 우리 여기서 왔어요 아 거기로 음 번지 번지 아 경고 어 밀릴 수 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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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릴 수 있다 미끌 아 맞아 미끄러지다 미끄러지다 고마워요 어 단창 단창 멀지 않아 이것 중 하나 음 태어날 수 있는 거 네 말 말했잖아 야 이거 먹어 아 말하자마자 언젠가 이 새끼 중 하나 태어날 태어날 수 있다고 뿜 뿔 뿔 뿔 뿔 뿔 뿔 뿔